여기 어디예요? 당신 누구예요? 나 왜 났어요? 나 뭐 해야 돼요? 한 번도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사춘기라 불러요 안타깝게도 그 대답을 하는 동안 애들 상태가 다 이상하긴 하죠 성적 잘 나네? 아직 안 나는데 우리 아이는 괜찮은 아이로 태어났다 20대 다 같이 손 들어 머리 쓰다듬어 봐 아우 나 큰일 했다 모든 인간이 얼마나 괜찮은 상태로 태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아우 나 큰일